저 다시 전쟁이... 잠만 들면 내가 뽑힐 테니까 그런 줄 알아. 이렇게 남은 거예요 지금? 그럼 제가 베린 이름표 떼면 끝나는 건가요? 왜요? 왜 끝나요? 난정에 단독 우승이 되나요? 이렇게 된 거 제가 종국이 형 채우자. 어떻게 해? 어떻게 해? 난 몰라. 어떻게 해? 난 몰라. 진짜로 나눠서 줘. 왜 조심해야 돼요? 재산자가 있을 수 있어? 야 지우아. 지우아 빨리 해야 돼 빨리. 지우아. 나 이렇게 금방 뜯긴다. 야 지우아. 안 봤어 안 봤어 안 봤어. 안 봤어 안 봤어 안 봤어. 안 봤어 안 봤어. 야 너 그렇게 안 봤어. 아! 아 차! 어?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어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말고 우승 했다니까. 아! 왜 이래? 왜 이래? 왕자님이 여태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가는 거지. 나랑? 근데 난쟁이가 있어가지고 못 갔단 말이야. 근데 거기서 오빠가. 아 야 그냥 눈치를 좀 주시기로 했어. 거기 셋이 떡하니인데 어떻게 눈치를 줘 오빠도 진짜. 아 참. 이거. 역시 너는 금이랑 뭔가가 있나 봐. 이거 좀 씌워줘 봐 제대로. 야 지우아. 야 지우아. 지우아. 미안해. 지우아. 난 아니야. 뭐가 아니야? 왜 이래? 왜 이래? 진짜요? 나는 왕자를 만드는 것 같다고. 이거 다 아웃이라면서요? 형. 일단 지우를 찾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? 근데 나는 지우를 찾아서 좀 뽀뽀하고 꼬시잖아요. 아 그래요? 정말 되게 사랑해. 야. 너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? 내 미션을 오빠를 만났어. 늘 이런 식으로 해서 너 혼자 우승했잖아. 오빠 우리 예전에 커플 때 기억 안 나 이름 썼었던 거? 알았어. 미안해. 나 널 답변 의심했다. 아니. 아니 그건. 확인하려고. 그러니까 빨리 나를 데리고. 알았어. 최종 장소로 가. 야 너랑 나랑 이렇게. 그럼 나랑 가지면 좋잖아. 그래 나. 내 미션은 원래 그거라니까. 아 그래서 나 또 의심해가지고 딱방을 해봤네. 종국 오빠한테 하고 나한테 또 의심했어. 형. 너 요즘 좀 먹은 것 같은데? 야. 야. 야 보통 아닌데? 오빠가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. 아니야. 아 그래. 형. 감사합니다.